아주 멋있다, 산바락. 풍경 좀 보면서 낚시하세요, 좀. 물 한 개 쫙 피네.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봐, 지금 멋있잖아, 저거 봐. 크, 모든 저수지 민물고기 요럴 때 잘 나오는데. 아, 이 시간에 잡아야 하는데 진짜. 이제 마주 열어버린 사람처럼. 때려라, 씨. 아, 이게, 이런 게. 어? 어,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고귀여야 되는데. 에휴, 뽕이다, 씨. 오케이. 아, 여기 안 왔다. 아, 이거 무서워. 어?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내가 대신 욕해주면 안 해, 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시험 완벽한데. 하나, 둘, 셋. 쭉 들고 내리고 감아주고. 쭉 들고 스테이하고 툭툭툭 쳐주고. 쭉 내리면서 감아주고. 또 쭉 올리고. 탁탁탁탁탁탁 쳐주고. 기다렸다가 스트레스 감아주고. 팽! 오케이. 유지해주고. 완벽한 미끌림. 야, 참. 완벽한 미끌림. 야, 참. 완벽한 미끌림이 왔어요. 아, 욕할 뻔했다. 욕할 뻔했어. 신나게 욕할 뻔했어. 박태국 선배님. 시원하게 한번 비속 한번 달려주세요. 시작하면 다 터질 것 같은데. 아, 9분기 때문에 걸렸잖아. 나온다. 아... 참아야지. 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 선생님, 카타로 언제 가시죠? 카타로? 다 살아가고 도시가 오면 아무 관계없어. 스케줄이. 11월 딱을 다시 하나요? 아는데 우로가이 한 개만 보고 와. 한 개만 보고 오신다고요? 4박 5일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바로 도시업으로 가면 돼. 원래 뭐 하랬어? 저 새끼야. 저 새끼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왜? 스탭 욕을 한 게 아니야. 아, 스탭 욕을 한 게 아니야. 용 뺐어? 용 뺐어? 스탭 욕을 한 게 아니라니까. 자, 주심. 주심 모아주세요, 모여주세요. 아니, 이거는. 아니,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 강아지 한 마리 나왔어. 둘 좀 상의해 보세요. 이게 포용이 되는 건지, 비속원인지. 근데 뉘앙스가 완전 욕, 욕같이 쓰였어요. 약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경기 위트, 경기 위트. 오, 경기 위트. 오, 경기 위트. 깜짝이야. 오, 경기 위트. 껍질, 껍질. 이거 뭐야,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오, 경기 위트. 이거 쪼아야, 껍질이 뭐야. 이게 뭐야. 껍질, 껍질. 황소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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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색깔이 노래. 노란 껍질. 황소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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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악. 아악. 고라니다,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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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고라니 쏘가리. 뭐야, 경기 선배 욕한 걸로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규심과 부심이 논의 중입니다. 뭘 논의해, 여기까지 들렸는데. 아, 이거 개인전으로 해야 돼, 낚싯대. 그래, 아이, 무슨. 인성이 안 되는 사람들. 아악. 환정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환제를 해. 이경규 씨의 이번 비속어는 사담 중에 나온 멘트임으로 무효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담 중에 나온 비속어까지도 환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아. 어? 낚싯대회 안 받아도 되잖아. 나 때문에 털리는 건 좀 싫어. 어? 나 때문에. 누구 하나는 이제 총알바지가 되는 거지. 낚시 3시간 지났고 중간중앙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2쏘가리. 김준현. 쏘가리 섬세하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섬세하게 섬세하게. 꼴찌. 생쾅. 생쾅 있어? 완상상 이수근. 대상어종 못 잡으면 다 꼴찌지. 내가 잘하면 줘야 되고 우리 수근이 형이 깨겠는데 금기상 하면 깨겠어. 경기 선배. 뭐? 오프닝 다시 하시죠? 아니, 털에서 내려 놓고 다시 하자고. 그러니깐요. 아니, 검본은 내가 잡아가지고. 어차피 검본이. 형님은, 형님도 검본이 없어요. 잡는 놈이 검본이야. 어휴, 여기 물꼴이 내려와지네. 그제. 갈툴 쏘가리는 물꼴. 물꼴 있죠, 물꼴. 물꼴 약간 좀 흘러가는 물속 밑바닥에 붙어있어요. 오전에 설명했던 물꼴, 어제. 저 보이죠, 저기. 물이. 저기 쏘가리 100마리 있단 말이야. 팍! 하셔서. 48! 쏘가리 같은 쏘가리를 딱 들고 사진을 찍어야지, 이거. 어휴, 입질이었나, 씨. 왔다. 어, 와. 왔다. 어, 와. 바닥에 꽂지, 그렇지? 바닥에, 바닥. 아, 그런데 이렇게 퍽퍽 때리냐, 그제? 응? 아휴, 크게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아휴, 참 씨. 엄청 걸릴 뻔했네. 왜 그래? 고라니야? 고라니 나오네, 고라니 나오네. 뭐라고요? 고라니 나와야 돼. 거기 앉아주면 고라니야. 경규 선배 옆에서 해야 되겠다. 방송이나 뽑아야 되겠다. 경규 선배랑 장난치면서 옆에서. 아, 날씨는 끝내야 된다, 날씨는. 한국 쏘가리 놀이다, 한국 쏘가리. 와, 걸렸네.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와, 걸렸네.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나 진짜 나부도 놀랐어. 아, 드론! 아, 씨. 트롯! 오, 크다! 뭐야, 뭐야? 오, 크다, 크다! 이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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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왔어, 태권! 온다, 온다, 온다! 쏘가리냐! 왔어, 태권! 온다, 온다, 온다! 쏘가리냐! 뭐야? 쏘가리! 뭐야? 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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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